코너 속 코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한 코스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보여주시죠. 오늘 오후에 국회 앞 현장 사진인데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인데 삭발식을 하고 있어요. 왜 삭발식을 하고 있느냐. 전남 지역에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삭발식입니다. 소병철 순천이 지역구인데. 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도 호응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한 뜻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반대로 의사협회에서는 반발이 거세죠. 의사들을 배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먼저 실패를 해놓고서 의대 정원의 문제로 덮으려고 한다.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이거 여쭤볼게요. 의대 정원 확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의원은 부정적입니까? 물론 대통령실 보험복지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을 시사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했었던 맥락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숙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많이 늘어난 의사 의대생들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말하자면 의료 일선에 가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의사가 는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는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OECD 평균 이야기 많이 하는데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의료 서비스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한 명 한 명이 의료 서비스를 많이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느끼는 의료 서비스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사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앞에 선결과제들을 너무 많이 건너뛰고 굉장히 단선적으로 의사만 늘리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석 위원의 소신발언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생각이 들었고. 박성민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인데요. 일단 지금과 같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게 될 시에는 2035년이 되면 3만 명의 의료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도 사실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의 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이미 지방에서는 또 지역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필수 진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 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너무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거나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에서 질이 하락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의사의 공급의 풀 자체를 늘려서 필수적인 진료 과목에도 갈 수 있게끔 다양성이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료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의료 정원, 의료 인력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필수 의료 분야 숙가를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지역 국립대 병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해법들이다. 의협도 그저 강경 투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안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의료 숙가를 조정하든 의대 정원을 늘리든 우리가 소아과 가서 아침에 갔는데 100명씩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